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국줄 연유 첫날인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 구호를 마구 외쳤습니다. 자 이들이 좌핀양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북단체가 아닌가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공산주의화를 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한 5만여 명이 민노총 노조원들이 서울시내에서 꽉 집회를 한 데 이어서 한 달 만에 또다시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미동맹 끝장내자 그렇게 하면서 북한의 노동단체 연대사까지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우리 쪽으로 말하자면 노총 같은 이런 단체가 그러니까 북한의 민노총 같은 단체가 보내온 연대사를 읽으면서 북한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훈련을 중단하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고 그래서 민노총은 그야말로 국가전복체제가 아닌가 전복체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 민노총 안에도 금속노조, 금융노조, 공공노조 거기다가 민주노총 사내 안에 언론 노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가기관이 중요한 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이들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패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사회주의화 이걸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물러가면서 당황한 이들이 지금 대대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이렇게 외쳤고 특히 민노총은 북한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총동맹, 조선직총이라고 합니다. 조선직업총동맹, 그러니까 북한의 민노총 같은 단체죠. 여기 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사를 현장에서 읽었습니다. 민노총 등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충례문 앞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통일 대회를 연달아 열었습니다. 경찰 추산 6천여 명이 참석했는데 5만 명 이상 동원됐던 지난 2일 날의 7.2 전국노동자대회 이후에 한 달 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뒤에 쓰는 정치권, 그리고 밑에 쓰는 시민단체, 그리고 민노총이 맨 앞에 서서 윤석열 정부를 위협하고, 급박하고 그래서 다시 촛불을 들 수 있다. 탄핵도 할 수 있다. 이런 물리적인 영향력, 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우비를 입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전쟁연습 반대, 미국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막대풍선을 들었고 한미전쟁 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미전쟁 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노동자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치구호를 마구 외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민노총 안에 적대 체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잘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이어서 한미전쟁 연섭 중단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왜 해체해야 되나? 민노총을 해체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노총에 대한 개혁이 없으면, 노동단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없으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너무나 힘들 것이다. 자파 정부는 민노총과 함께 손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 정권은 여기에 눈치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 민노총 세상이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자단체가 이렇게 정부를 급박하고 있는 이런 단체는 반국가단체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반도의 운명을 주락폐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쟁을 끝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단체가 노동자라는 이름을 참칭해가지고 지금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북측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연맹, 즉 조선직총중앙위원회가 연대사를 보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오은정 통일위원장이 일거 내리간 연대사를 통해서 조선직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노동자의 억생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선직업총연맹이 쓴 연대사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단체가, 경교조가 이른다는 것 자체도 코미디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닌가. 이들의 간첩혐의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닌가. 벌건대낮에 북한의 지령 같은 문서를 읽고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민노총 집회 종료 직후에 오후 2시 30분부터는 8.15 대회 추진위원회가 8.15 자주평화통일 대회를 열었습니다. 8.15 자주평화통일, 이름이 아주 그럴듯합니다. 자, 추진위원회는 민노총과 6.15 공동선언 실청 남척위원회,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정의기억연대에는 윤미향기가 있었던 그 단체입니다. 자,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15 추진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신냉정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에 오후 3시 30분쯤에는 숙례문에서 시작해서 서울역을 거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삼각지역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자, 행진단은 자주평화, 전쟁반대 같은 팻말뿐만 아니라 이석기 사면복권과 같은 팻말도 들었습니다. 경찰은 집회관리를 위해서 총 56개 부대에 약 3,500명의 경력을 배치했습니다. 경찰 병력. 자, 56개 경찰 병력 3,500명이 배치돼서 기껏 한다는 게 질서 유지. 이들을 보호해 주는 건 좋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들이 4개 차로를 이용하면서 서울시내는 극심한 고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자, SNS 등에는 시위 때문에 교통통제되는 바람에 버스에 내려서 걸어가는 중이다. 대규모 집회 때문에 용산부터 서울역까지 꽉 막혔다 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집회 때문에 서울시내 일부 버스 중심사관은 임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슨 내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어젯밤에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서울시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그 다음 날 이렇게 신문에서, 일부 신문에서 상시하게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정말 이렇게 반미 구호를 외치고,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군사 동맹을 해체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반국가적인 시위 구호를 하고 있어도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느새 대한민국의 이렇게 민노총의 나라, 사회주의 국가의 나라, 공산주의 국가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변해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고 불편할 게 아니라 이들 때문에, 이들의 구호가 정말 섬짓하고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저항해야 되고 반발해야 되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에 맞춰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노총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철진한 반미를 외치냐 묻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당당히 여전히 반미다 외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미다 외치자. 반미가 아니라 우리는 반국가단체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꿈꾼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한꺼번에 휙 넘어가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이들의 세상임을 보여줬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민노총, 노동잔체, 노동벌레의 기능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민노총부터 철저하게 기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치르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서 이들과 맞서서 싸워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피하다가는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우리의 자유와 우리 국채의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